아니 판사로서 이게 이제 옷자림이 가당키나 이렇게 막 화리하고 막 치마도 짤고. 법관 윤리강력에 치마 기립 규정이 있나요? 법원 조직법에 있나? 부장님이 너무 싫어하시는 것 같으니까 얼른 조신한 옷으로 갈아입고 오겠습니다. 옷을 몇 개씩 갖고 다녀 쟤? 이 정도면 괜찮을까요? 제가 가지고 있는 옷 중에 가장 조신한 옷인 것 같아서 챙겨와봤습니다. 생각해보니까 부장님 말씀이 맞아요. 여자들이 음란하게 살을 내놓고 다니면 되겠어요? 남자한테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? 이 인간.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또라인데. 이 인간.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또라인데.